안녕하세요. 저희는 무대 위에서 관객들과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극단골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극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현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과 닮은 그 모습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게 연극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대 위 불빛이 켜지면 이들의 이야기도 시작됩니다.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고통. 인생의 작은 축소판과도 같은 이곳에서 삶의 다채로운 표정을 나누곤 하죠. 언제 어디서나 무대에서 빛나고 싶은 이들의 뜨겁고도 찬란한 연극 인생 이야기. 함께 만나보실까요? 대명동 일대를 가볍게 산책하다 보면 곳곳에 익숙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역 최대의 연극 중심지이자 크고 작은 연극단체가 밀집해 있는 대명 공연거리. 그리고 여기 조금은 독특한 이름의 한 소극장. 오랜 시간 지역 연극계를 지탱해온 극단 골목의 아지트를 찾았습니다. 골목실험극장은 이름 그대로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창작물을 제작하는 블랙박스 형태의 소극장입니다. 흔히 연극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화생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말도 있죠. 우리의 삶이 한 편의 연극이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극단 골목은 이런 우리들의 다양한 인생사를 조금은 다른 시선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는데요. 기존에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문 자유로운 구도. 그리고 다채로운 창작 콘텐츠로 관객들에게 다가가고 있죠. 연극도 다양한 장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포, 스릴러, 코미디, 드라마 등등이 있는데요. 저희 극단 골목은 장르의 구애받지 않고 독특하고 실험적인 그런 연극을 항상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극단 골목으로 처음 무대에 발을 디딘 건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이었습니다. 1996년 극단 동성로로 시작해 현재는 10명의 단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죠. 늘 같은 곳을 머무르기보단 남들이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개척하자. 이것이 바로 연극을 대하는 이들의 모토입니다. 저희 극단 골목이 어느덧 27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면 공연 거리의 여러 단체의 많은 손오배님들이 무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새롭고 신선한 작품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또 그 작품을 저희가 공연을 할 때마다 찾아와 주시는 관객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에겐 가장 큰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무대 위에서만큼은 없던 힘도 솟아납니다. 메마른 현실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는 이 매력적인 장르는 때론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가기도 하죠. 열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 지역 연극인들의 뜨거운 열정이 묻어납니다. 저희는 제5회 실험극 페스티벌인 골목실험극장에서 열리는 페스티벌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골목실험극장에 모였습니다. 올해로 5회째가 되니까 5년간 지속이 되었던 페스티벌인데 늘 해마다 페스티벌 진행하면서 새로운 기운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어서 올해도 어김없이 어떤 작품이 올라갈지 굉장히 설렙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극인들의 창작정신을 발굴하는 여정 극단 골목이 주최 주관하는 이름하여 실험극 페스티벌 올해는 총 21팀 중 단 5팀이 선정된 가운데 보다 다양한 형태의 소재들을 무대 위에서 만날 수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감칠맛 나는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올해 5회째 실험극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4회째까지는 저희가 소주제를 정해놓고 작품을 기획을 해왔었습니다. 올해는 전국 단위로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젊은 창작자들이 전국에서 각각의 특색과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되어서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페스티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주제가 없음이 저희가 주제인데요. 그래서 소주제의 주제도 프리덤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7월 26일을 시작으로 약 한 달간 펼쳐질 대장정. 그 시작은 사실주의 문학의 거장 안톤 체어프의 단편집 진창을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 이번 실험극 페스티벌에서 처음으로 합을 맞춰보는 두 팀의 특별 콜라보로 준비부터 많은 관심을 불렀죠. 삶은 무엇이며 우리가 서 있는 이 공간은 과연 어디일까. 관객들과 보다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이들의 열망을 고스란히 녹여낸 창단 공연입니다. 안톤 체어프의 희곡을 읽다 보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밋밋하고 등장인물도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고 권태롭고 허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그 등장인물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카톨러시스도 없어요. 과장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안톤 체어프가 주는 메시지는 그래도 살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라. 이 메시지가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유대인 여자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야. 너 그 여자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악하고 돈만 밝히는 게 유대인 여자들이라고. 내가 이 돈 받아오면 되는 거지? 어? 하이, 이런. 그 여자가 이름이 수산네라고 했나? 수산나 모이쉐구나. 수산나 모이쉐구나. 야! 이렇게 못상식한 사람이 다 있나 그래.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왜 날 좀 평온하게 놔두질 않는 거지? 아, 짜증나. 이상한 여자야. 청산뉴스로 말을 하지만 말이 너무 많고 노골적이야. 어떨 때 저 여자의 기운이 날 악도한다는 거야. 하지만 너무 무식한 것 같아. 아니야, 미친 여자 같아. 종잡을 수 없는 이 분위기. 수산나라는 역할은 참 이상한 여자예요. 그래서 그 이상한 점을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한 점에 좀 중점을 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반전미가 있고 아주 감정이 풍부한 그런 매력적인 캐릭터여서 거기 이상한 여자의 중점을 맞춰서 연기를 했습니다. 이걸 내가 정말 잘해내면 정말 독보적이게 저 배우에게 저런 면이 있었구나. 굉장히 매력이 있구나. 다양한 면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맡아서 좋았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고 잘해내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큽니다. 이건 아주 작고 귀여운 함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 함 속엔 제 재산의 4분의 1이 들어있어요.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겉보기에 번드르르한 것에는 관심을 두거든요. 보세요. 정말 근사하죠. 그렇다고 제목을... 특별한 무대 장치 없이 대사와 섬세한 감정 연기로 작품의 시작과 끝을 진득하게 이어가는데요. 이번 실험극 페스티벌에서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독특한 장르가 있습니다. 연극 진창의 뒤를 이어 두 번째 타자로 나서는 팀 무궁무진 무용단인데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내면의 또 다른 모습을 무대 위 특별한 장치를 통해 조금은 생소한 신체극으로 표현할 예정입니다.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어떤 단체에 대한 신뢰나 보장, 공연에 대한 기대를 얻기가 조금 힘든 점이 있는데요. 심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페스티벌에 선정이 되었다 보니까 관객분들에게도 그리고 동료 예술가 분들에게도 좀 신뢰감 있는 단체의 소개 그리고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별 인사를 하려고 들렀다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잠시 방황하고 있을 때 무대라는 나침반이 해답을 알려줍니다. 우리 지역 연극인들이 젊은 날에 타오르는 청춘을 대하는 자세 작은 골목길에서 시작된 꿈 위로 어떤 또 다른 길이 펼쳐질까요? 실험거 페스티벌이 많은 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벌써 5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을 제공하고자 저희는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또 극단 골목의 레파토리 작품을 개발해서 관객 여러분들이 믿고 볼 수 있는 그런 극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삶이 곧 무대요. 무대가 곧 삶이로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기에 오늘날의 인생이 더 찬란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매일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우리 지역 아티스트 극단 골목의 눈부신 내일을 문화요가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